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당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귀가하던 중 우편함에서 노란색 통지서를 발견한 글쓴이 A씨는 어떤 교통위반을 했었는지 고민하며 봉투를 열어봤다가 깜짝 놀랐다는데요. 통지서에는 A씨의 이름과 함께 4월 17일 아침 7시 58분 서울 양천구에서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주행을 했다는 위반 내역이 적혀 있었는데 문제는 해당 날짜에 A씨와 그의 아내, 그 누구도 그 길을 지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에 A씨가 통지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 당황스럽게도 차 번호가 A씨의 것이 아니었다는데요. 위반 차량은 225머 땡땡땡땡, A씨 차는 255머 땡땡땡땡으로 번호판이 앞자리 중간 숫자만 다르고 다 똑같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위반 차량과 A씨의 차종까지 똑같아 직원의 실수로 A씨에게 통지서가 간 것 같죠. A씨는 통지서 작성하신 분, 번호판이 다른데 왜 저한테 통지서 보내셨냐며 난감해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 거 과태료 안 내면 어떻게 되냐, 저도 가지도 않은 곳에서 위반했다고 통지서 날아온 적 있다, 저걸 수기로 적거나 번호 받아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